안녕하세요. 영인 연출원 이재비라고 합니다. 귀한 시간 내리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인 만들 때 저희 배우들, 스태프분들 같은 분이 많이 흘렸습니다. 영화를 보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잔잔한 파도가 잃었으면 한 번 간절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진입니다. 영화 다 보셨나요? 네! 괜찮았나요? 네! 영화가 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만이라도 조금 진중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영화를 찍으면서 그 메시지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도 하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됐었으면 하고요. 오늘 날씨도 좋은데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윤입니다. 한국 연휴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영화에서도 말씀드리자시피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만든 영화인 만큼 저희가 전하고자 하는 진심이 여러분들께 잘 전달됐기를 바라고요. 돌아가셔서도 저희 영화 좋은 소문 많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월요일의 역의 정우채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애가 쓰이고 그렇네요. 네. 귀한 시간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많은 배우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오랜 기간 애쓰고 많이 힘을 드리고 했던 과정들이 영화를 통해서 좀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남은 하루도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 수작을 맡은 조정선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에도 불구하고 나들이 가신 법도 안 된 극장을 찾아주시고 또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입소문 좀 많이 좋게 좀 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 세 번 봐주셔도 좋고요. 저희 영화 나름 볼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 영화 영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성우입니다. 영화 보셔서 아시다시피 영민에서 현빈씨와 함께 비주얼을 담당합니다. 죄송합니다. 현빈씨의 환한 등판과 한지민 양의 바람직한 등짝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보시고요. 우리 조정석 군은 액션 연기를 대역 없이 수업을 하셨습니다. 근데 팔이 좀 짧았다는 거예요. 그게 좀 아쉬웠고요. 저희 국가대표 배우 재영이 형님의 절제된 내시연기입니다.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재욱입니다. 꽉 키우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2D로 한번 보셨으니까 4D로 보시면 저희 영민 정말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영화입니다. 저희 영민 정말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영화입니다. 두 번, 세 번 관람도 부탁드리고 오늘 느끼는 감동을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생겼다! 아!